즐거운 멋진 친구들한테 큰 박수 보내주십시오 코러스의 정현모, 임주현, 김민영입니다 멋있는 친구들의 어지간한 콘서트 가면 이 셋 중에 두 분이 있어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다음에 가면 꼭 코러스, 어? 저? 저? 그때? 본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, 그리고 키보드에는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블루스 피아니스트로는 한국 최고라고 감히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반반의 남매아리 여러분 베이스에는 아까 사실은 나중에 혹시 존박 무대 보셨어요? 네! 존박 무대도 얘가 했어요 네, 하루에 두 탕을 뛰고 있는 베이스의 정현대 인기 연주자 베이스 이수형 자, 드럼은 예,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어, 아까 그 솔로 할 때 예, 평소에 안 하던 액션을 취해서 우리를 모두 깜짝 놀라게 한 멋진 드러머 드러머 임주찬! 지가 지껄 예, 어쨌든 너무 좋은 친구예요 자, 그리고 기타, 오늘 기타 두 명인데 지금 이쪽에 있는 친구가 아마 우리 지금 이 밴드 중에 저랑 가장 오래 함께 한 것 같아요 예, 2003년 여름부터 그렇게 했으니까 어우, 제가 18살 때부터 여러분 2003년에 뭐 뭐하고 계셨을지 예, 한번 이렇게 떠올려 보세요 어쨌든 그때부터 쭉 함께 하고 있는 아, 지금입니다. 기타의 김호윤! 자,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역시 기타 와, 예 아, 저는 인기 스타로 발돋움하고 있는 예, 멋진 싱어송라이터고 이 친구 또 공연을 하니까 이 친구 솔로 공연도 한번 많이 찾아봐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한 3주 정도 남은 Begin Again 이탈리아편 우리 저는 예, 이제역이었어요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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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